1. 만족하잖아요. 1. 당장 사과하라고 좀 전해주세요. 3. 디엔드 피니쉬. 예! 워쌉 싱가폴! 디스 이즈 야하! 아유 해피 트 비 히어! 안녕하세요! 이 암마 프리라이! 여기 창립이잖아요. 생일인데 이렇게 생일 축하를 첫 번째 손님으로 오게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소울과 노래는 정말 아들끼리군요. 4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싱가포르 팬클럽이에요? 네 싱가포르 팬클럽이에요.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좀 전해주세요. 광수보다 하하가 더 키 크다. 이런 건 주접 댓글 아니라 그냥 디스 아니에요? 디스? 런닝 면에서 하하가 진짜 잘생겼다. 이거는 웃기지도 않았지만 진심도 안 듣게 됐어요. 이건 내가 뭘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.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. 내 기분 나쁘서. 재치도 없었고 우순도 없었다. 이게 최악입니다. 최악. 하하씨 뭐가 아름다운지 아시나요? 첫 단어 다시 읽어보세요. 첫 단어가 뭐죠? 하하? 네 하하. 하하가 제일 아름다운. 하하! 아! 저 그 목은 어떻게 왔다. 아 이런식? 만족하셨나요? 평생 라면 안 먹고 살기? 아니면 평생 라면 만 먹고 살기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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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! B! B! 평생 라면 만 먹고 살기! 아... 라면을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? A! A! A? 네. 평생... 평생 라면 안 먹고 살기? B! 괜찮으시겠어요? B! B! 평생 라면 만 먹고 살기! 알겠습니다. 그는 남의 생활을 위해 라면을 그냥 먹기 위해 라면을 먹기 위해 아 A 할께요 A 죄송합니다 이제 안바빠요 짤 좀 짤이 났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sorry A okay no more changes 왜냐면 내가 다른 걸로 라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너 막 슈퍼 스카이죠 소세 소녀경우엔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나의 태양 과분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 나 두 발을 펴 Go away